호린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야 산책을 해야지 왜 그걸 자꾸 먹고 앉아있어 야 산책을 해야지 왜 그걸 자꾸 먹고 앉아있어 엄마는 꼭 아빠 있는 날 청소를 하는데 안가? 가자 어때요? 맛있다 진짜 찰지다 춘천 옥수수래요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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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시즈니트 소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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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한 하루만 드려봤습니다. 맛보시고요. 네, 맛보세요, 고객님. 맛있게 드세요. 야, 잘 익은 것 같아. 야, 굴어. 맛있게 드세요. 그러다. 뭘 봐.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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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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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연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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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쭈쭈, 쭈쭈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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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겠다, 쒸쒸쒸 뜨거 쭈쭈? 너무 맛있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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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서 그렇다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 하루 종일 고춧가루 고춧가루 커피맛 고춧가루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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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여기도 없다고? 전화해봐 어디에 간 거예요? 아니 왜 거성을 갔대? 웃기는 친구네 우와 저건 뭐야 잡동집? 모르겠어 그런가 봐 튜베립 야오 감시해 겨자, 고추더미, 마늘, 간장은 전체에 단칩니다 짠어요 짠 귀여운데 이렇게 됐네 아주 맛있겠죠 맛있겠죠 안녕 떡을 먹어보겠어 떡이 진짜 많은데? 이거 거의 떡볶이인데 갈럭떡 짜죽 너 떡 안 먹어? 밥을 안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떡볶이 쫄깃해 보여 좀 짜졌봐 쫄깃 꼬박 돼지 중에 순위를 매기되면? unsurmm 싱거우니까 소스를 한 번 바퀴 주세요 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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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누구세요? 누구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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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어디에 그런 공지가 있어요? 메일로 왔는데? 아 예.. 아 몰랐어 빨리 샤워하고 싶어? 얼른? 얼른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잡아 잡아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봐봐 괜찮지? 생각보다 괜찮지? 응 여기 누나도 있고 여기 언니도 있고 따뜻하지? 야 너네 키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어때? 자 이거 거품 괜찮지? 생각보다 할만하지? 자 자 거품도 없었대 자 자 자 이거 봐 몽글몽글 거품 몽글하지 따뜻하지 어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잖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 여기 좀 닦아야돼 너는 얼굴 좀 닦아야돼 너는 얼굴 좀 닦아야돼 얼굴이 너무 좋아 너는 얼굴이 제일 문제야 너는 얼굴이 제일 문제야 좋아 좋아 여덟 야 생각보다 괜찮지? 말했지? 괜찮다고 너도 얼굴 좀 닦아야돼 얼굴이 너무 더러워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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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거래 너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너도 얼굴 좀 닦아야돼 얼굴이 제일 문제야 너도 얼굴이 아이고 이제 네? 안돼 안돼 할머니를 타면 안되고 일로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왜 자꾸 이렇게 밟아? 왜? 왜 그래? 아니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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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지? 이 생각보다 싫어? 아니 앉아봐 앉아봐 괜찮아 미끄러지 미끄러지 룰매도 시키죠 씻어야지 우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알았어 거의 다 됐어 냄새도 다 됐어 너네 졸라 됐어 너도 여기서 몸 좀 닦아야 나가지 그랬죠 동열이 그랬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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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뒷다리 너 궁뎅이만 하는데 궁뎅이 궁뎅이 야 물 많이 받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발 딱 풀어 너구리 끝 너구리 끝 뒷다리만 하면 끝 오케이 오케이 끝 저 너도 뒷다리 야 끝났어 고맙다 야야야야야야 얼굴 말고 얼굴 말고 등 얼굴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아이고 크로야 아이고 크로야 얼굴라 하지 말고 아니 왜 먹어 물을 바보야 몸을 주세요 몸을 여 그렇죠 잘하디요 잘하디요 아 열매 잘한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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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입 기회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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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들어 내 눈에 들어 por기 내 눈에 가운데 않 prosperity 내 눈에 내 눈에 Iya 내 눈에 내 눈이 내 눈에 내 눈에 구름 열매야 뭐하니? 열매야 니 신발을 막 냄새 맡았어 잠깐만 나 흙 손인데? 와 손 좀 찢어 여기서 네 아 야곱이야 와 너구리가 발짝발짝 뜬다 어 야 근데 이거 좀 무서워 왜? 국물이 와라락 가위를 줄까? 아니 이걸 잡아줄게 와라락 굿 넉넉큰 야채 좀 보세요 이 인심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명동칼국수 인심 너 막 요리 프로 하는 사람 같아 우리 회사님이 요리 프로 같은 거 했다 옛날에 진짜? 양념을 넣을게요 맛있겠다 진짜 초배력 매콤 만두 근데 만두전골인데 만두가 4개밖에 안 왔어 좀 야박하긴 하다 적어도 한 6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야채전골에 만두토핑 같아 그러게 그렇지만 우리는 칼국수도 먹고 너구리도 먹고 이거 먹고 약간 계란죽 먹을까? 좋아 존나 맛있겠지 응 출발아 이게 최대야? 할머니가 만든 만두 할머니 만두 꿀맛만두 친구가 안 볼 때 하나 더 넣기 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 팔팔 끓는 우리의 야채전골 만두토핑 우리 할머니가 직접 비둔 만두 어디 할머니 만두 할머니 만두 만두를 넣겠습니다 지금 목이 메일인데요 짜라란 짜라란 배는 돌려드릴게요 이거 먹겠습니다. 뭐죠? 강아지요. 어글이 아닌가요? 강아지가 제가 배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요. 배를 이렇게 활짝 이렇게 먹었어요. 야 너무 거대하다. 4인분인 거. 할머니 만두. 할머니 만두. 근데 이 국자 진짜 깊다. 대박이다. 야 맛있겠다. 이거 근데 국물이 맛있어? 매콤해. 매콤은 최고지. 잘 먹겠습니다. 짱구. 짱구 안 해요? 냠냠쭈. 냠냠쭈. 아 근데 이거 끓어야지 넣는 거 아닌가? 이게? 팔팔팔팔. 맛있어. 야 근데 면이 생각보다 많은데? 몇 인분이었어? 2인분. 업데이트 되지 않았어. 터뜨린. 입지만 되는 이미 이제 끝나는 걸? 그치만. 집안서도. 추바랍. 얌. 아니면 터뜨린. 물거리는 이걸 놀고 있고. 머리. 머리를 다 뜯어 놔. 그만 뜯어주라 제발. 뭐야. 그러나. 이런 게 끝났을 때. 둘이서 날리려다. 머리를 똥머리로 묶어버려. 그럼 똥머리를 잡아채면 어떻게 해? 설마. 어이 진짜 맛있어 머리를 다 뜯어놓는 너구리 고마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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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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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구리 이 너구리 눈에는 눈이의 눈이 와 근데 너구리도 한 3년 지나면 안 이럴까? 지나봐야 알 것 같아 근데 애기들은 강아지도 좀 나이 들면 차라리 들더라고 지금은 밑인 것 같아 지금은 아주 고고 아아 잘하네 치카 어머나 너무 귀여워 손으로 잡았어 아 귀여워 아이고 아 너구리 진짜 너무 똑똑해 야무져 아 어구르치르치 아름다운 굿 굿보이 마지막으로 앞니만 하면 끝 오늘은 끝 앞니만 하면 끝 한번 더 끝 오케이 귀여워 신났어 지금 신난 거 맞지? 신난 거 맞지? 응 겨울이 왔어 나가려고 준비한다 안돼 언니 간다 빠이빠이 얘 잡아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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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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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뜯었지 너? 방금 뜯어서 먹었지? 왜 눈치 보고 모르는 척해? 먹었잖아 지금 쩝쩝쩝했잖아 뜯어서 너 뭐야 그거 진짜 먹었어? 헉 헉 으휴 뭔 생겼다 뭔 생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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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 먹을 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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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먹어? 간을 또 먹고 싶은 강지! 간을 또 먹고 싶은 강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 진짜! 진짜 나쁘다 코로! 아 이거는 할머니꺼! 너 정말 나쁘! 다 뺏어먹고! 다 뺏어먹고 정말 나빠! 정말 나쁜 강지! 간 먹을 강지! 간 먹을 강지! 다 뺏어먹고! 죽게 죽게 죽게! 죽게 죽게 죽게! 야! 너 먹었잖아! 차례대로라고! 차례대로! 꾸루야! 먹었으면 기다려야돼! 기다리는 거 아직 모르나보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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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먹을 강지! 간 먹을 강지! 너 먼저 먹어 그럼! 자! 자! 그리고! 간 먹을 강지! 간 먹을 강지! 간 먹을 강지! 간 먹을 강지! 야! 간 먹을 열매! 간! 간 먹을 강지! 간 먹을 강지! 간 먹을 강지! 으 마지막 간 아니어도 아니오 끝 끝 끝 끝 왜 싸우는거야 이거라도 먹을래? 순대 당면? 순대 당면 먹을래? 순대 당면 먹을래? 끝 꿀밭 순대 당면 형 하ager 형 피치멍 순대 낚 길 안녕하셨어요 다 보고를 가서 예약을 했었구나 너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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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이거 너 이거 가지고 놀아. 이거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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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로 쿠로. 자. 자. 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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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 봐봐. 오옹. 예쁜데? 진심이야? 응. 마음에 안 들어? 나 어디다 입고 다니게 엄마 공 질 때? 이거 북한 탁구 선수 맞지 않나? 조금 트렌디한 북한 탁구 선수 이거 북한 탁구 선수 맞지 않나? 아니야 안 담고 짱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순두부찌개 라면 같은 이거 떡 진짜 맛있다 이렇게 비벼 이렇게 비벼? 어떻게 하는 소리 나? 아 망했어 아니야 좀 느낌 있어 겉에 계란 익으면 저어서 이렇게 이렇게 먹으러 가루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먹으러 가는 중 부달들 뭐야 여기? 우와 오마이갓 못 보겠는데? 볼 수 있는 일이야? 볼 수 있는 일이야? 네 아파트 안 보이는 데로 가야 한다는 아파트 안 보이는 데로 가야 한다는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 야 저 사람들 저기 올라간다 우리 저기 갈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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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게 넘어가면 뭐 있어? 넘어가면? 다들 도망가는 그냥 옥상같은 느낌? 가서 앉을래? 어떻게 해야 돼? 야 뒤에 봐! 와 대박! 와우! 근데 이거 아까 모니카가 사준 거 같은데? 와우! 떡볶이 챔프 쿠키입니다. 와우! 먹어도 돼? 응. 근데 나는 먹어야 돼. 나무 먹어야 돼. 떡! 와 쿠키와 귀여운데? 미쳤다. 딸기 내가 여기서 보자고 한 거였어. 저 다리에서. 야 이걸 어떻게 봐. 쳤네. 비영리 콘서트 사람도 있어. 엄마! 이상한 사람. 저는 지금 스마일을 보러 갑니다. 스마일. 근데 이거 뭔지 알아? 옛날 거? 초디. 초디? 초디폼이라고 해? 아니야. 일로 가래. 진짜 재미있다? 죄송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